가장 정상적인 유형으로 격식있는 인사답게 많이 예의바르다. 친구들끼리 하는 인사로 예의 따윈 찾아볼 수 없다. 왜 이렇게 왔어? 몇 분 기다렸는데? 나 한 시간 기다렸어! 롤 특판을 안 했다고! 한 시간? 어! 한 시간은 별로 안 돼! 한 분 얼마나 안 돼! 야, 뭘 봐 할까? 아니, 부엇빵이랑 먹자. 먹을까? 아, 부엇빵은 휴봉이다, 참고로? 돈 니가 되는 거지? 기다려서 내가 됐어! 너 준비! 갑자기 맞짱을 까는 유형으로 때려! 빨리! 롱 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. 댄스 배틀로 인사를 나누는 유형으로 잘 지내? 나 못 지내! 왜? 아, 요즘 엄마가 아프셔. 왜? 아, 몰라. 왜? 나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봐. 엄마, 유산신 좀 걸렸대. 춤 실력이 안 좋으면 뭔가 진 기분이 든다. 아니, 너 오늘 춤 되게 못 친다. 아, 진짜. 아, 진짜. 하루의 시작을 직북으로 파는 유형으로 리치 말아봐? 리치 말아봐. 리치 말아봐. 리치. 네? 오케이. 왜 저렇게 사는지 궁금한 유형이다. 춥다. 어, 춥고. 어, 안녕. 말이 필요없는 나싸 형이다. 그 외에도 트월킹 형 기습키스형 등이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